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 자격에 해당하는 대한년대의 민경욱 대표가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글에 비해 가지고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마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병호TV는 모모한 인사들의 인터뷰를 좀 자주 소개하고 그 인터뷰에 대한 해설을 다하는 그런 논평을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목은 후쿠시마를 선동한 이재명과 그리고 586 그룹은 한국 정치사상 지적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다. 이것이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의 유력한 586 운동권들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그 당시에 운동권 인사로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586 운동권들의 행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경우 대표는 지적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는 6.25 전쟁을 일으킨 그런 북한 집단과 거의 필적할 정도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가장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집단이다. 지적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이 1965년생이네요. 서울 출생이고 저보다 한 5년 정도 아래인데 서울의대를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참 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그런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의대에서 국사학과로 전가했으니까 인생을 참 독특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민경우 대표 같은 분은 민경우 대표뿐만 아니고 이런 분을 제가 접할 때는 이념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 났으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꽃을 화려하게 피웠을까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꼭 민경우 대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도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좌익과 의계 대결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국은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좌익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 조금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즐기도록 그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아쉬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가 아주 길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끄는 부분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젊었을 때 형성된 생각의 원형은 쉽게 박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요? 개뿌리입니다.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대에 한참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에 반듯하고 올바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큰 행운인데요. 저희 세대들에 비해서 이 양반들이 가장 나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조선일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나쁘다 검찰은 악이다처럼 무의식 중에 학습된 판타지를 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60을 목전에 둔 민경우 대한년대의 여러분들 대표입에서 이 정도가 나오니까 젊은 날에 받은 사상적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위력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군의 정치 세력을 행성해 가지고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걸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사상 세력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큰 짐을 지우는 일인 것이죠. 아직도 전대예배 진군가를 들으면 울컥하게 느낍니다. 대단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독립운동처럼 혁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한참 활동할 때 제가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잡고 연구소에서 시작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나 폭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너무나 다르게 보는 거죠. 주체 사상은 마르커스 레닌 같은 사상이 아니라 종교에 가깝습니다. 책이 아니고 노래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지식인의 합리주의는 무력합니다. 주사판은 대중의 가슴을 자극하는 판타지를 심는 데 익숙합니다. 아무리 젊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상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것처럼 무속신앙을 따르는 것처럼 이게 빠져가지고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물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정치 권력을 쥐고 폼을 잡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종교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좀 냉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속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참 결이 다르죠. 참 생경하게 느낍니다. 한국사의 모든 악의 권한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해방전후사의 핵심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사파는 80년대 중반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한 대항마로 김구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구의 산팔선을 베고 쓰러질 전 단독정부는 안 된다. 주사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방전후에 국제정치회 같은 것을 미뤄보게 되면 단독정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참 너무나 부족한 거죠. 무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그냥 한반도가 진작 여러분들 적치하에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았겠죠. 그 당시 김구성생도 아주 뛰어난 그런 독립운동가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에서는 이승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철미하게 북한 측하고 소련 측에 이용을 당한 거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문재인에 이어서 현재 이재명 주위에 있는 그룹이 한국 정치사상 지적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586운동권 정치인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 둥지를 턴 586운동권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거부정 부정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여서 전산 조작위에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던 그런 이런 586운동권들이 주도한 거죠. 586운동권들이 주도했고 그것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정철과 이근영이 실질적으로 선거, 승리, 기획을 했다. 이런 부분이 다 보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정철의 나이나 이근영의 나이가 다 586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경우 대한년대의 대표 말씀처럼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런 그룹이 한국 정치 사상 가장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사악한 집단이고 가장 불법적인 집단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집단인 거죠. 그 문제를 한국 사회가 직시하고 일어난 사실을 낱낱이 밝혀서 그것을 고치고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선거 부정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그러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겠죠. 오늘 586운동권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았던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치 사상 지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도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가장 사악한 집단이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민경우 대표도 지금 현재 586운동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사건 선거 부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입바른 소리를 그래도 누군가는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사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막 광고가 시작된 것이 지금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인데 역사학과 신학에 상당한 조회를 갖고 있는 김동주 박사가 26년간의 그런 연구를 총집대승해가지고 반듯한 시각과 관점에서 세계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제 자신의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집필한 작가지만 참 잘 쓴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묵직하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묵직한 책을 한번 완독을 하게 되면 이제 독서에 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낱마처럼 얽힌 혼탁한 시대에 시대를 읽는 그런 지혜와 해안과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